이것은 오늘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다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뻄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에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누구의 영광이요 바울 사도의 영광이요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랑의 멸류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화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? 영화롭게 되기를 주님께서 소원하고 계시는데 이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?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 전하십시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도 알지 못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